핸젤과 그레케 숲속 낡고 허름한 집에 나무꾼과 마음씨 착한 두 아이가 살고 있었어. 오빠는 핸젤이고 여동생은 그레텔이었지. 핸젤과 그레텔의 엄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새엄마가 함께 살았단다. 하지만 너무나 가난한 형편 탓에 새엄마가 한숨을 쉬며 나무꾼에게 말했어. 휴, 이제 먹을 것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 굶어죽겠어요. 그러니 애들을 깊은 숲속에 버리자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애들을 버려요? 말도 안 돼요.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핸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새엄마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 오빠, 어떻게 해? 우리를 숲속에 버린대. 흥흥. 모두 잠든 밤, 핸젤은 집 밖으로 나가 조약돌을 주머니 가득 담아왔어.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새엄마가 핸젤과 그레텔을 깨웠지. 어서들 일어나렴. 오늘은 깊은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갈 거야. 핸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새엄마를 따라 집을 나섰어. 핸젤은 어젯밤에 주어온 조약돌을 몰래 하나씩 떨어뜨리며 따라갔지. 우리는 나무를 해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핸젤과 그레텔을 남겨두고 떠난 아빠와 새엄마는 캄캄한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 핸젤이 숲으로 오는 길에 떨어뜨렸던 조약돌들은 달빛을 받아 반짝거렸어. 핸젤과 그레텔은 그 조약돌들을 따라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단다. 아이들이 돌아오자 새엄마는 아이들을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갔어. 이번에는 더 깊은 숲속에 아이들을 버리고 와야겠어. 다음날 아침, 핸젤과 그레텔은 다시 아빠와 새엄마를 따라 집을 나섰어. 지난 밤에 핸젤은 방에 갇혀서 조약돌을 줍지 못했지. 대신 주머니에 있는 빵을 조금씩 잘라 떨어뜨리며 따라갔어. 우리는 나무를 해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아빠와 새엄마는 더 깊은 숲속에 핸젤과 그레텔을 남겨두고 떠났어. 캄캄한 밤이 되자 핸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떨어뜨리고 온 빵 조각을 찾았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빵 조각을 찾을 수가 없었어. 새들이 날아와 빵 조각을 모조리 먹어버렸던 거야. 며칠 동안 숲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던 핸젤과 그레텔의 눈앞에 어느 날 커다란 집 한 채가 보였어. 지붕과 벽과 창문이 온통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 과자로 뒤덮여 있는 집이었지. 우와, 맛있겠다. 배가 무척 고팠던 핸젤과 그레텔은 과자로 된 집에 지붕을 뜯어 맛보고 창문을 사각사각 갉아먹었어. 핸젤과 그레텔이 정신없이 과자를 먹고 있는데 집 문이 열리면서 어떤 할머니가 나왔지. 아휴,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안으로 들어오렴. 할머니는 다정하게 말하며 핸젤과 그레텔을 집 안으로 데려갔어. 핸젤과 그레텔은 안에서 할머니가 주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기분 좋게 잠들었단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전날과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 이 게으름뱅이들아, 어서 일어나. 할머니는 핸젤을 끌고 가 커다란 세 장에 가두고 그레텔에게 소리쳤지. 내 오빠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라. 통통하게 살 찌워서 잡아먹게. 사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못된 마녀였던 거야. 마녀는 매일 아침 세 장으로 가서 핸젤에게 소리쳤지. 손을 내밀어봐. 똑똑한 핸젤은 먹고 남은 뼈다귀를 세 장 밖으로 내밀었지. 마녀는 눈이 나빠서 핸젤이 내민 뼈다귀를 핸젤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했어. 먹을 것을 더 많이 가져다 줘라. 마녀가 손을 내밀라고 할 때마다 핸젤은 언제나 뼈다귀를 세 장 밖으로 내밀었단다. 며칠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자 마녀는 화가 났어. 그렇게 많이 먹였는데 왜 살이 찌지 않는 거야? 안 되겠다. 그냥 잡아먹어야겠다. 그레텔, 어서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펴라. 그레텔은 벌벌 떨면서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레텔, 물이 펄펄 끓는지 살펴봐라. 그레텔이 솥 가까이 가면 그레텔을 솥 안으로 밀어넣으려는 마녀의 못된 속셈이었던 거야. 마녀의 속셈을 눈치챈 그레텔이 말했어. 솥뚜껑이 무거워서 못 열겠어요. 그럼 솥뚜껑은 내가 열어주지. 마녀가 솥뚜껑을 열자 그레텔은 마녀를 힘껏 밀었어. 그레텔은 세 장 문을 열어 핸젤을 꺼내주었어. 오빠, 어서 나와. 이제 우리는 살았어. 집으로 가자. 핸젤과 그레텔은 부둥켜 안고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 마녀의 집을 막 떠나려는데 핸젤의 눈에 집 한쪽에 쌓여있던 보석이 들어왔어. 조약돌보다 더 예쁘게 반짝거리네. 핸젤은 보석을 한 움큼 집어 주머니에 넣었어. 그레텔도 반짝거리는 보석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지. 마녀의 집을 빠져나온 핸젤과 그레텔은 한참을 걷다가 큰 강가에 이르렀어. 강에는 다리도 없고 배도 보이지 않았지. 그때 강물 위에 떠있던 오리 한 마리가 핸젤과 그레텔 곁으로 왔어. 오리야, 우리가 강을 건너게 도와줄 수 있니? 그러자 오리가 핸젤과 그레텔에게 등을 내밀었어. 핸젤과 그레텔은 오리 등에 올라타고 큰 강을 건널 수 있었지. 강을 건너 조금 더 걷자 드디어 집이 보였어. 핸젤과 그레텔은 집을 향해 달려가며 외쳤어. 아빠, 우리가 돌아왔어요. 집에 있던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어. 그 사이 새엄마는 죽고 아빠는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온 걸 후회하며 슬퍼하고 있었지. 아빠는 핸젤과 그레텔을 꼭 껴안고 기뻐했단다. 핸젤과 그레텔은 주머니에서 보석을 꺼냈어. 보석은 반짝반짝 빛이 났지. 그 뒤로 핸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단다. 동물들도 과자를 좋아할까? 핸젤과 그레텔은 못된 마녀의 사탕과 초콜릿, 과자로 지어진 집에 마음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만 마녀에게 붙잡히고 말았어. 너희가 핸젤과 그레텔이었다고 해도 달콤한 과자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들었을 거야. 그럼 사람이 아닌 동물들도 과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까? 바닷가에 가면 날아드는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던져주거나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과자를 던져주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나 먹이를 먹으려고 사람들 가까이로 동물이 모여드는 모습도 봤을 거야. 그런데 사실은 동물들에게 사람이 먹는 것들을 함부로 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란다. 사람이 먹는 과자 속에는 기름이나 나트륨 그리고 화학 성분의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어. 이런 성분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갈매기 같은 야생새들의 몸이 받아들일 만한 성분이 아니야. 그래서 배탈이나 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유 없이 알타가 죽을 수도 있단다. 갈매기 같은 야생의 새들은 스스로 자연 속에서 작은 동물의 사체, 연체 동물이나 갑각류 등의 먹이를 구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과자 같은 것을 던져주면 그것에 의존하게 돼서 스스로 먹이를 구해서 살아가는 능력을 잃게 돼. 또한 사람이 던져주는 과자나 그 과자를 먹고 배설하는 갈매기의 배설물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는 등의 문제도 생기지. 집에서 많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개나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지 않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면 애완동물의 영양적 균형이 깨질 수 있어. 사람이 먹는 음식은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애완동물에게 이런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준다면 비만을 일으킬 수도 있단다. 숲속에서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을까? 헨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기 위해 조약돌을 숲속에 떨어뜨렸어. 그리고 처음에는 떨어진 조약돌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그런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어떤 표시만 보고도 누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표시는 바로 동물들이 남긴 흔적이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야생에 사는 동물들의 흔적을 찾아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다.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건 동물들의 발자국이야. 발톱 자국이 없고 원형에 가까운 건 고양이 발자국이야. 겨울이 아닌 계절에 나뭇가지 끝에서 시작되는 두 개의 나란한 규칙적인 발자국이 보인다면 그건 청설모의 앞발자국과 뒷발자국일 가능성이 커. 물가 근처나 깊은 산 속에서 보이는 V자 모양의 발자국은 고라니, 사슴, 노루, 염소 등의 발자국일 수도 있어. 이런 발자국 안에 혹시 물이 고여 있다면 발자국의 주인공인 동물이 한두 시간 안에 그곳을 지났다고 예상해 볼 수 있지. 갈대나 긴 풀들이 쓰러져 길이 나 있다면 그건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는 길일 거야. 특히 사람 키보다 더 큰 나뭇가지들이 있고 이 부분에 동물의 발자국이나 배설물 같은 것이 있다면 야생동물들이 이쪽으로 지나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단다. 동물들이 남긴 배설물을 보고 그 흔적을 알 수도 있는데 토끼, 노루, 사슴 같은 초식동물의 배설물은 바둑돌 혹은 달걀 모양인데다 대부분 말라 있고 육식동물의 배설물에는 털, 이빨 같은 것이 섞여 있기도 해. 배설물이 말라 있는 정도나 윤기, 온도 등을 통해 야생동물이 지나간 시간을 추측해 볼 수 있지. 나무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고란이나 노루가 영역 표시를 위해 자신의 이빨이나 뿔을 나무에 갈았던 흔적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도 있단다. 나무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